입주 가정교사요? 맡겨만 주세요! 아가씨가 장교수 제자예요? 아가씨! 미친놈아! 이 변태가 덜 막 또 찾아와가지고요 내가 뭘 어쨌다고? 너무 잘생기셨잖아요! 얘들아 안녕? 만나서 반가워 왜 이렇게 구려? 신경 좀 써볼게 이들 이리로 와봐 이들이 우리 제니한테 깝치는 애들 있니? 나 제니 언니야 박수 한 생 세종이 데리고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? 나 술 자주 먹지구나 가끔 무조건 합격이다 합격!